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프리 리치, 여전히 새로 탄생되고 있는 신인 부자들의 비밀공식, 심기로 지음, 나비의 활주로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인생과 삶의 철학과 같은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역시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대답하는 이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동안 수탁의 많은 이들을 상대하며 놀라운 성공의 과정을 함께했고, 또 한편으로 작은 성공에 안주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변화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있던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 현실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봐오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면서 필자는 찾아오는 인연들과 함께해왔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구조적으로 분류해보면, 경우의 수는 의외로 상당히 단순해진다. 이를테면 아래의 다섯 가지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금이 없다. 퇴직 후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했던 첫 사업을 몇 달 만에 다 써버려서 가용한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도 아니면 꿈과 비전을 가질 만한 취업 자리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싶어, 장업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시작할 만한 종잣돈이 없는 상황이다. 둘째, 나만의 상품이 없다. 뭘로 돈을 버시게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뭔가 팔아서 돈을 벌 계획이긴 한데, 자신이 없다. 대부분은 이런 자신감 부족의 원인이 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서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혹은 탁월하게 좋은 무언가를 가진 게 아님으로, 이걸로 내가 승부를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였거나, 사무직으로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퇴직했지만, 별다른 기술은 없는 분들인 경우다. 회사에서는 분명 인정받던 엘리트 사원이었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라는 뒤늦은 자각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들이다. 넷째, 인내, 배경이 없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인맥이나 소위 말하는 배경은 아주 중요한 무형 자산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비교 열쇠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 보험을 팔아보려고 해도 마땅히 찾아가 부탁할 사람이 별로 없고, 일가 친척 중에 힘 있는 사람 한 명 없는 평범한 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유통망, 조직이 없다. 내게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밖으로 나와보면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이다. 효과 만점인 건강식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지만, 혼자서 제품의 팸플릿을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그만두고 싶었다 라던 이분의 문제는 본인의 제품을 판매할 전담 조직이나 판매를 대행해줄 유통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필자에게 찾아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속내를 털어놓았던 분들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원하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판매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하는지 사업 형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도 있고, 갖춰진 조직이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임원급의 인사가 시급한 예도 있다. 필자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음 달 당신의 세일즈를 두 배, 세 배, 쭉쭉 올려줄 세일즈 멘토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필자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건재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한 다섯 종의 상황을 전제로 만든 방법이다. 투입이 같으면 산출물도 같은 과학의 법칙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증한 이 방법을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고 칭했다. 누구라도 이 방법대로 따라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지어 위에 다섯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이 법칙은 성공하기 위한 여덟 가지 준비물의 다른 표현으로 인생 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렬한 소망을 성취해낼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더욱 가다듬었다. 빌자를 찾아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공을 얻고 부자가 됐지만 그러한 달콤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대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더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경험하며 방법론을 가다듬어갔다. 그 결과물을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검증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경제적 문제로 더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단어를 고민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결국 그것을 프리리치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프리리치라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첫 책이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펴내면서 깨달음과 경험 그리고 방법론을 제시했다면 이 책은 그 모든 전작을 아우르고 완성하는 넥스트 레벨에 관한 내용이다. 프리리치라고 명명한 이 단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7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많은 것 중에서 줄이고 추스려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7단계를 착실히 밟아가면 된다. 그동안 필자에게 찾아와 매출을 높이고 싶다라고 소박한 바람을 털어놓는 분부터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이야기했던 분들까지 그들 각자의 상황과 능력치가 달랐지만 이르는 7단계의 과정을 모두 밟아나갔고 대부분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하는 일에서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해법을 제시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관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차이다. 그런데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간과하곤 한다. 그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프리리츠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나 한 명이 바뀌면 되는 문제일 따름이다. 내 삶의 주인은 지인도 SNS의 팔로워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셀럽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프리리츠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필자를 찾아오길 바란다. 언제나 프리리츠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이자 함께 높은 산을 오르는 셰르파 역할을 하겠다. 이 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시간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는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1. 프리리츠가 되기 위해 자본금 마련보다 훨씬 중요한 것 부자가 되고 싶다. 이는 매우 진지하고 강렬한 감정이다. 팍팍한 현실을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직접 느끼기에 드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찾아와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던 사람들이 필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새인가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간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전부가 필자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겉과 속이 다르다. 진정으로 해결을 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피하는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혼자의 시간에서 다시금 내게서 얻었던 용기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처럼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까닭이다. 또 한 가지 필자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독한 고정관념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다.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서다. 바로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를 하지 못한다.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현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자세가 우선 요구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가진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한국영업인협회 이하 한영인 교육 중 수강생들과 개구리 자전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눈 적이 있다. 이는 태엽을 감으면 새발 자전거를 탄 개구리가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도는 그런 흔하디흔한 장난감이다. 백화점이나 번듯하고 잘 꾸며진 매장이 아니라 관광지나 휴게소 학교 앞 공원이나 동물원 등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에 있는 노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것이다. 이 개구리 자전거는 보통 만 원 정도로 판매된다. 그래서 수강생에게 물었다. 외상으로 원가 천 원에 가져올 기회가 생긴다면 이 개구리 자전거를 팔아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다. 여기저기서 갖가지 대답이 쏟아졌다. 보통 2, 3천만 원이라는 대답이 많았고 5천만 원 그리고 1억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그 의견에 동의하는 듯한 미소를 띄며 그 사람에게 판문했다. 1년에 1억을 벌려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일평균 30만 원 정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자신마만 했던 수강생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 목표는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2,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도 생각에 잠기더니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공간에 가득 차 있던 생기는 1순간 가라앉았다. 침울해진 수강생들에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질문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개구리 자전거를 가지고 1년에 30억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도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무역해서 외국에 팔아요. 공동구매를 해요. 큰 기업에 제휴 제안을 해요. 도매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등등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만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빙글에 웃으며 되물었다. 아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 자전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5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아야 2천, 3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런데 30억 원이나 버는 방법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한 필자의 질문에 강의실은 지죽은 듯 조용해졌다. 여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의 출발점이 숨겨져 있다. 바로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 발상의 전환이다. 처음 질문했을 수강생들은 노점이라는 수단과 개당 중간이윤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그 안에서 벌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반면 그 금액 자체를 한껏 올리자 노점이라는 틀을 스스로 깨고 나와 각자의 돈 버는 방식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극명한 결과는 이렇게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사물과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떤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말을 지어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깟 개구리 자전거 가지고 1년에 30억을 버나 하고 말이다. 남대문에서 유통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덜렁 개구리 자전거라는 허접한 장난감 하나뿐이었다. 이미 몇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난감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한영인 수강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노점을 하며 개구리 자전거를 파는 것을 고려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란다. 그래서 가증국립 끝에 그는 자신을 대신해 개구리 자전거를 팔아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낼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래서 우선 스타렉스나 봉고를 소유한 운송업자들을 판매팀장으로 20명 정도를 모았다. 그들과 6천 원의 가격으로 위탁거래를 하기로 했고 개구리 자전거 판매했고 각각의 팀장들은 경로당을 비롯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10명씩 이 장난감을 노점에서 팔아줄 사람들을 모았다. 그 노인들은 하루에 10개만 팔면 됐고 그 대가로 하루 담배값 정도는 충분히 쓰고 남을 돈을 받기로 했다. 다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웬걸 예상외로 예상외로 순조롭게 개구리 자전거는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 판매원들이 자신이 팔기로 한 할당량을 넋끈히 팔아치웠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끼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만 하던 노인들에게 모처럼 할 일이 주어졌던 덕분이었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렇게 모처럼 생긴 일로 용돈벌이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할아버지들은 생기가 되살아나셨다. 일거양득의 효과인지 개구리 자전거 판매원들에게 신명이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들에게 판매를 맡긴 결과로 하루 2천 개에 가까운 개구리 자전거가 앉은 자리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아 그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장사 초자 시절 알고 지내던 분께 들었던 실제 사례다. 이 개구리 자전거의 주인공은 그렇게 실제로 30억 원의 이윤을 남기고 1년도 안 되어 은퇴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작은 사고의 전환이 가져온 놀라운 역전 드라마였던 셈이다. 노점에서라도 열심히 팔아서 빚을 갚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단기간에 빚이 몇 억원이었던 일을 프리리츠의 길로 이끌었다. 프리리츠라는 꿈으로만 여겨지는 길로 들어서는 팁은 바로 저 사례에 모두 들어 있다.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발상의 전환으로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행동이 도출됐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유기적으로 엮여 부자를 만들어준 시스템으로 완성되었기에 그분은 개구리 자전거라는 싸구르 장난감으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뤄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바람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넘어 나를 부지불식간에 휘감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조금씩 열게 해준다.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지 못했던 프리리츠의 길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형태로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 이것이 프리리치로 가는 여덟 가지 요소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이들이 프리리치가 될 수 있다 라고 앞서 말했다. 이제 그 7단계 프리리치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예전에 다뤘던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 프로세스 그리고 로봇과 멘토 포지셔닝과 같은 것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하겠다. 프리리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필자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하고 갈고 닦아온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 책에서 프로세스 혹은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고 칭한 이 방법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 천회나 메다 차 한 대씩 뽑는 게 치밀하거나 하는 믿기 힘든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기하급수적인 매출 증대를 보장하는 방법론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는 당신이 가진 지원 즉 시간과 노력과 자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가 가진 돈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무한정 쏟아부을 수도 없거니와 열심히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막연한 자세로 그저 열심히만 하기에는 우리의 인내력과 정신력은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용기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는 방법론은 행동 대비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막연하게 우주의 소원을 빌면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방법을 착실하게 따라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플랜 10년 개발 계획 매각 플랜이다. 프리리치는 살아가면서 돈 문제로 더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 충분한 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이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8가지의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준비는 이전 책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세일즈 프로세스 및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다. 이 준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칭하겠다. 나를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이 핵심적인 경쟁력을 인생템이라고 하자. 이 인생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즉 8가지의 인생템의 프로세스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플랜이다. 나를 프리리치로 만들어줄 인생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그것을 플랜이라고 칭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장사 혹은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시장과 잠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인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다. 한영인에서는 단순히 이런 인생템으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자 라고 구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한영인 10개년 개발 계약이라는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의 종착점이 프리리치의 마지막 7단계인 매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본격적인 프리리치의 7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한 8가지의 준비 과정을 시작하면 그 첫 번째인 플랜은 일종의 달성하고자 하는 부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의미한다. 이는 과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다. 꿈과 날짜를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쪼개면 계획이 된다는 말처럼 이 플랜을 잘 세우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색상 같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서 볼 수 있다면 더 좋다. 두 번째, 타겟팅이다. 인생템 프로세스의 8가지 준비 중 두 번째는 타겟팅이다. 당신이 가진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나의 고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낚시에 비유한다면 내가 낚고자 하는 물고기의 정확한 어종을 정하는 것이다. 장어를 잡으려고 하는지 문어를 잡으려고 하는지 돔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지기 십상이다. 힘이 좋은 돔을 잡겠다는 사람이 붕어낚시에 필요한 낚싯대와 떡밥을 준비한다면 그 낚시가 성공할 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세 번째, 로볼이다. 그 다음 단계는 로볼이다. 대여섯 살짜리 아이와 아빠가 공놀이할 때 아빠는 전력을 다해 공을 던지지 않는다. 아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공을 닫고 천천히 던져준다. 아이가 공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그리고 공을 잡는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이라도 웃으면서 공을 살살 던져주게 마련이다. 로볼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아무리 고객에게 좋고 유리한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곧장 고객에게 들이댄다면 누구라도 부담을 갖고 멈칫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과격하다 싶은 세일즈가 마케팅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빠가 대여섯 살 아이에게 낮고 느린 공을 천천히 던져주는 것처럼 고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 영업 마케팅 활동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작은 장치나 소품 혹은 잡담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가 만난 고객들이 나와의 대화 만남의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로볼이라고 한다. 낚시의 예를 계속해 보자면 로볼은 미끼 또는 떡밥인 셈이다.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뿌리고 미끼를 던져 모여들게끔 하는 것이 미끼와 떡밥의 역할인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장어가 좋아하는 미끼와 돔이 좋아하는 미끼가 다르다는 것인데 돔이 좋아하지 않는 미끼를 갖고 낚시를 하면 제대로 잡힐 리가 없지 않은가 한 달에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다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한 그 주인공의 로볼은 강남 오피스텔 131개의 분석 자료집이었다. 강남 불폐라는 부동산 신화를 믿고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케팅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소책자로 만들어 로볼을 만들었다. 이 소책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시 강남에 있던 131개의 모든 오피스텔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 자료를 무료로 배포했었는데 이 로볼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블로그나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강남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 리 없을 테니까 네 번째 포인트이다. 열심히 만든 떡밥 미끼를 아무데나 던질 수 없는 것처럼 로볼은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에서 배포해야만 한다. 따라서 포인트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이 잠재고객들이 어디에 많은가 어디로 지나가는가를 생각하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개입 상품이다. 그 다음 단계가 개입 상품으로 내가 던진 로볼에 관심을 두게 된 잠재고객들을 실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예를 들어 허름한 빌라를 싸게 사서 인테리어 등을 새롭게 한 다음 비싸게 대파는 일을 하는 부동산 업자가 경매로 빌라 사서 비싸게 대파는 실전 노하우 15선 이라는 정보가 담긴 로보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 지식인 등에 올려보았다고 생각해보자. 나도 보내달라며 메일과 연락처를 보내야 한 사람들의 TV를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확보될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개입 상품이다. 세미나 참가자만 100만 원 상당의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비 3만 원짜리 오프라인 세미나를 기획했다면 그 세미나가 바로 개입 상품이다. 예를 들어 빌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로보를 받아보고는 관심이 생겨서 3만 원을 내고 세미나에 참가해서 전문가의 강의와 조언을 들었다고 치자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경매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빌라 물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상당한 금액에 투자를 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받으려고 할까 아니면 관심 가는 정보를 제공했고 자기 돈을 주고 세미나까지 참석했었던 그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할까 게다가 세미나에서 전문가 동행 서비스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말이다 거의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100만 원을 날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3만 원밖에 내지 않았지만 말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참가 수강생들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전문가이자 3만 원이나 내고 들었던 세미나 그리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전문가 동행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어지간해서는 놓치려고 하지 않게 마련이다 남이 공짜로 준 10만 원짜리 콘서트에는 귀찮아서 가지 않아도 내 돈 만 원을 주고 산 영화표는 낮잠을 자다가도 가는 게 사람의 심리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그러함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를 위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내가 돈을 내고 들었던 세미나의 강사 그리고 전문가가 나와 함께 내 관심 매물에 대해서 동행해 조언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른 전문가를 찾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객으로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돈 3만 원의 세미나 참가비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연락하도록 만든 장치가 된 것이고 이게 바로 개입 상품이다 여섯 번째 멘토 포지셔닝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잠재 고객들이 이 사람이 전문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멘토 포지셔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잠재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로봇을 만들어서 나에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별로 믿을 만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노력은 모두 수포가 될 수밖에 없다 로봇에 반응하고 개입 상품까지 구매하게 된 사람이면 거의 실제로 계약하고 구매를 결심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 고객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 도움을 받아야겠어 라고 확신하게 할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멘토 포지셔닝이다 내가 열심히 영업해도 하루에 서너 명을 만나 그 중에 한 건의 실적을 올리기도 쉽지 않지만 나를 먼저 찾아오는 아홉에서 열 명의 고객을 통해서 여덟에서 아홉 건의 계약을 맺게 된다면 수익은 몇 배로 뛸까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게 프리리치 7단계이고 프리리치 영업의 기술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쩍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필자에게 개입됐다는 증거다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질 방법론은 바로 거기에 쓰니까 일곱 번째 레터다 너무나 잘 아는 영어 단어인 레터는 인생된 프로세스의 여섯 번째 준비물을 말하는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이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모든 홍보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인쇄 전당과 같은 오프라인의 홍보물은 물론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뉴스레터와 카드뉴스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도 레터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면 좋다 이 레터는 앞 단계에서 만든 로봇과 개인 상품을 잠재고객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레터를 받아보는 잠재고객들이 반드시 읽게끔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숱하게 접하는 각종 홍보전단 이메일 팝업광고 등이 전부 레터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이 받는 즉시 곧장 휴지통으로 직행하거나 거리에 버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레터는 반드시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어야 한다 로봇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중에서 내 제품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 잠재고객으로 바뀌게 되고 멘토 포지셔닝을 통해서 그 관심이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이 사람은 만나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러고 이러한 잠재고객들의 관심은 다양한 셀프 어프로칭 수단을 통해서 나와의 접점을 형성해간다 여덟번째 셀프 어프로치다 인생 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셀프 어프로칭은 말처럼 잠재고객들이 먼저 내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정보집을 받아볼 수 있느냐 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를 말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설문폼 양식이나 마케팅 프로그램 매주 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들 그리고 요즘에는 셀러던트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 스터디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스터디 모임도 셀프 어프로칭의 중요한 도구다 이 셀프 어프로칭을 단순하게 잠재고객이 먼저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로만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영양제나 보충제 등을 직접 해외 구매할 때 사용하는 아이허브나 마이프로틴 같은 사이트 그리고 테슬라에서 운영 중인 마케팅 프로그램들도 이 셀프 어프로칭의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허브나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리셀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제품에 만족한 사람들에게서 우호적인 리뷰를 기대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않고 이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고객들 덕분에 제품 판매와 사이트 홍보 역할을 별다른 비용 없이도 훌륭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넘버 원인 테슬라도 리퍼럴 코드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테슬라의 전기차를 타보고 그것을 열성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리퍼럴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리퍼럴 코드를 입력하면 가격 할인 등의 일정한 혜택을 주므로 구매를 결심하는 고객들은 이왕이면 자기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의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 리퍼럴 코드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많아지면 인플루언서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나 구매 고객들에게 위민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나의 인생템과 멘토 포지셔닝을 인정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나를 찾고 나의 인생템을 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프리리치에 도달하는 기간은 한층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여덟 가지 단계의 장치와 준비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개인이 프리리치가 되기 위한 실질적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프리리치 7단계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은 나라는 개인이 매출을 곧장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의 매우 중요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달 당신의 매출을 두 배 세 배 쭉쭉 올려드린다던 나의 허언장담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략하게나마 인생템 프로세스의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봤다 프로세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덟 가지 준비물은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몇 가지 방법이나 요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설계된 분명한 흐름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일관된 맥락 아래 설계된 방법론을 차례로 실행해 옮기게 되면 예외 없이 놀랄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소심인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프리리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프리리치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일련의 방법론은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과정을 조감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과정 동안 고삐를 바짝 잴 때와 한숨을 돌리면서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호흡 고르기의 과정도 있다 앞으로 제법 긴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